전각 서양화에 전각을 적목해 화제가 된 작가 이관입니다. 지난 3월 열린 뉴욕 아트엑스포에서 그의 작품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뉴욕에서의 스팀 작품에 대한 반응은 한국의 전통적인 이학이나 동양의 신비로운이 아닌 현대 미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를 집합해 놓은 그런 작품들이 흥가가 되겠습니다. 그의 작품은 소재가 전각이고 형상도 동양적이지만 그 안에 현대적인 세력미와 치밀한 조형미를 갖췄기 때문에 해외에서 먼저 인기를 얻는 것이죠. 그는 실제로 전각을 직접 새겨서 사용한다는데요. 작업실에 손 닿는 서랍장마다 가득 차 있는 건 모두 전각입니다. 그에겐 물감이자 붓이죠. 그는 크기나 모양도 다양한 도장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야만 꽉 찬 화면에서 입체감과 힘이 실리는 거죠. 그렇다면 서양 화가인 그가 왜 전각이라는 소재를 택하게 된 걸까요? 사실 이관우 작가는 자신의 회화에 대해 늘 생각이 많았습니다. 나에 대한 거를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나는 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 작업을 페인팅을 보면 제 나름대로 제 어떤 그런 느낌들을 다 하는데 항상 뭔가 허전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폐허에서 발견한 버려진 막도장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항상 그 폐허가 된지를 보면 도장이 몇 개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살다간 흔적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제 이 도장을 가지고 제 작업으로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내놓은 초기작은 그에게 특별한 감회가 있는 작품입니다. 목도장을 빽빽하게 박아놓은 이 작품을 시작으로 그는 물감 대신 도장과 직접 새긴 전각을 선택하게 되죠. 그의 초기 작품들은 이렇게 주어온 목도장으로 이뤄진 단순한 구조지만 도장 하나하나가 주는 완결미가 꽉 찬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요즘 이관우 작가는 글씨가 아닌 원하는 모양으로 전각을 파고 그것을 찍어서 새로운 회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글자체를 가지고 저 나름대로 변형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뭐 글자가 있는 데에다가 도자기 형상도 찍어놓을 수도 있고 탑의 형상 그리고 제가 뭐 넣고 싶은 형상들을 모든 걸 가능케 하더라고요. 원하는 이미지를 요소 요소에 배치할 수 있어서 더 다채로운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 아예 투명 도장에 있어서 독특한 입체감을 만들기도 하죠. 전각으로 회화의 영역을 확장한 작가 이관우.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소재를 제공하는 전각. 전각의 변신과 도전은 계속 될 것입니다.